똥도뷰 구독 좋아요 가입은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내돈내산 어 왜 왜 cg 아 cg 혼자야? 어 아직 신술이야 오우 와우 어유 아하핳 아하핳 아인가 아 아 어? 어? 파라 도망갔어 파라 앞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긴다! 아! 어디가? 여기. 어디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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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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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! 랍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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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거기 그 앞에 거기... 아아악! 랍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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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! 아니 앞에 지나갔는데! 랍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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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 아깝다! 그거를 그때 앞을 딱... 까꿍! 랍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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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! 랍스! 랍스!!! 아아하 랍스! 그거 죽는거 안돼요? 스포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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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포츠 스포츠리 스포츠 갑자기 게임이 저 혼자 멈추더니 저쪽이 비고 저쪽이 비고 이 마당구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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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요 아 아 아 와 승합 1 1 1회 하나 1회 하나 1회 하나 새 мин ЮКС ISS 하이 너머머머머머머머 잘했어 어우 왜이렇게 안맞아? 아ic 지금 아 무슨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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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.. 어디 갔어? 2번 정복입니다. 모두 다 릴링타임 let's go I don'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'm not even 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't think there'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'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'm going on a trip and I don't plan to visit I'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'm with no Yeah, woohoo! I'm going to go see what's going on What's going on Ah, not done!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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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got to go in there. Here I can go in there. I can go in there, there's a lot of stuff. I can't do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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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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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요즘 들어 좋은 메카닉 총기도 써보고 프리미엄급 총기도 사용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사격하기 편하고 더 좋은 총기에 익숙해져 버린 저의 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과연 총기가 문제인 것인지 저의 손이 문제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메카닉 재료를 총기로 촬영해 보았습니다. 초반에 이 총기 연습할 때 주위의 유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이 총기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른 총기를 촬영하는 것이라고 말이죠. 그래도 한 번 시작한 일 끝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총기는 그래도 데미지가 강한 것 그리고 초탄이 높은 부분을 활용해서 연사는 좀 느리지만 저의 손이 이 총기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. 느린 연사력과 에임이 빠르게 확장되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포지션과 사격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지? 하는 사격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. 마루고 총기가 재료가 아닌 총기로 사용해 보는 것도 이런 재미가 있구나 했습니다. 더 더 좋은 총기를 찾기보다 한 번쯤은 정말 총기가 문제인 것인지 손이 문제인 것인지 재미삼아 마루고 총기를 사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? 한 달 전 영상 댓글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똥총 물리에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. 뜻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똥총 플러스 소물리에 그래서 이번 총기가 진정한 똥총 물리의 첫 번째 영상이 아닐까 생각입니다. 두 번째 똥총 물리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또 연습하고 즐기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번 총기의 인게임에서 설명 글을 보니 총기 자체도 성능도 훌륭하지만 언제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. 저는 이 부분 인정. 아바가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현금 현금 무한 반복 아이템이 또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렉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무한 지연도 말해 뭐합니까? 이렇게 총기들은 더 더 강해지는데 운영자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공격과 수비할 것 없이 금방 끝나버리는 지금 현실은 알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파티 인원을 두 명으로 줄였죠. 2위야 뭐 블라블라 했겠죠? 구아바 때 5파티가 되었다고 아바 서버가 종료되었었나요? 다른 FPS 게임들을 봐도 가장 중요한 팀워크로 게임하는 FPS 파티 인원이 두 명이라 역시 이번에도 아바가 아바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. 흥분을 가라앉히며 오늘 총기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과 올해에도 인사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셔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필드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총구도 겨누면서 재밌는 게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어떻게 또 다른 재미로 보셨나요? 눈 온 뒤 날씨가 다시 추워진 주말, 토요일, 청기영상이었습니다. 필드에서 뵙겠습니다. 그럼 댕하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